우회전! 좌회전인가요? 바로 돌아가주세요! 쭉! 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통정리가 안 돼요. 주차난 같은 거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응원단장 유튜버 출발하셨습니다. 출발! 차 조심하시고요. 차 조심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 여기는 바로 행궁동입니다. 차는 엄청 많고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응원단장 겸 일일 제가 교통경찰이 되어서 여기 있는 분들 제가 깔끔하게 도보할 수 있게 차량 깔끔하게 직진할 수 있게 제가 오늘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통도 제가 응원합니다. 출발! 조심조심조심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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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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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조심히 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조심하시고요. 항상 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차에 받치지 않게 비싼 차는 부딪히면 보험처리 되니까 돈 벌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하시겠죠? 항상 건강하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버 출발연수 많이 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동차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차 없는 거리인데 차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자 쭉쭉 쭉쭉 하시고 하셨어요. 쭉쭉 쭉쭉 예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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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요. 쭉쭉쭉쭉쭉쭉 쭉쭉쭉 쭉쭉 쭉쭉쭉 쭉쭉 조심히 지나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차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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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바로 우회전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는 바로 직진 좋습니다. 여기는 바로 바로 우회전 좋습니다 지나가시나요? 조심히 지나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지나가시고요 다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신호등 형님 지나가시나요? 이쪽으로 조심히 지나가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자 가시고요 여기로 좌회전인가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바로 좌회전 바로 돌아가주세요 좋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들어오시고요 그대로 들어가시고요 좋았어 그대로 하시고요 좋습니다 안전하게 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행궁동에서 보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나에게 넌 혜진역 노을처럼 한편에 아 예 조심히 가시고요 조심히 걸어가시고요 즐거운 행궁동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 제자리에서 하나 둘 자 열심히 빨리 빨리 가다가도 과속 방지턱에서 천천히 그리고 다시 빠르게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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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쭉 오케이 이쪽으로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직진 감사합니다 그대로 직진 고맙습니다 자 그대로 직진 그대로 직진 그대로 직진 그대로 여기는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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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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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직진 직진하시다 바로 뉴턴 행궁동 행궁동 좀 어때요? 약간 좀 보시기에 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통정리가 안 돼요 위험해요 아까 제가 짧게나마 교통정리하는 거 보셨나요? 네 어땠나요? 멋져요 고맙습니다 교통 조심하세요 확실히 차가 네 엄청 많아요 빵빵도 많이 배고 네 위험성에 대해서 좀 느끼시긴 하시죠? 아 위험성도 충분히 있죠 그쵸? 맞죠 그리고 도로도 도로도 좁은데 쌩쌩 달리는 차들이 많아요 그렇죠 박름돈 지금 차가 이 좁은 도로에서 굉장히 RPM을 올리고 좀 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교통 주차난 같은 거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행궁동이 길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행궁동 오시는 차량이라던가 시민분들 특히나 시민분들 굉장히 좀 주변 잘 살피고 이렇게 도보하시고 차량분들은 조금 간속운전해서 실서 잘 지켜서 정말로 우리 관광 명소죠 행궁동 정말 좀 밝은 행궁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궁동으로 오세요 이와중기도 자차 조심히 가시고요 자차 자 자 바로 좌위전 그리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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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직진 가듭 오使 선생님 그대로 다시 다시 극이오 그대로 직진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오케이